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주술회전 팬텀퍼레이드 굉장히 무과금액의 후환게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쿠폰을 주고 있고 오늘도 무료쿠폰이 또 나와가지고 총 무료쿠폰이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쿠폰번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신케 나왔거든요 지금 막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들어와서 영상 찍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전달해드리고 제가 뽑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코드 마음껏 공유하십시오 저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주문가를 다 받을게요 일단은 임무에서 아 새로운 임무가 나왔다 이거고만 근데 자 요거가지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제가 무과금인데도 꽤나 좋은 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매일매일 붙잡고 하진 않고 있는데 그냥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4,600 회주가 있네요 신케 뽑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패스랭크 올라갔고 뽑기 가서 나왔네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신케가 나왔습니다 줌페이 요시노 줌페이 어린 물고기와 역벌 자 그러면 요시노 줌페이를 내가 뽑는다 했으면 나는 일단은 운이 타고났다 요렇게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레츠 고 출발 자 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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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haft librad 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더 뽑기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쿠폰을 빠르게 긁고요 만약에 자원이 되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쿠폰번호 공개합니다 자 쿠폰번호고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들은 여기까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페셜까지 JJK PP 스페셜까지 구형 오늘 새로 나온게 JJK PP SORCERER 그리고 JJK PP 네이버 이게 선착순 10만명이라고 하는데 빨리 긁어볼게요 그리고 JJK PP WEEK ONE 그래서 총 이렇게 11개입니다 릴리즈 데이 그리고 JJK PP DOMEX 그리고 JJK PP 요거는 이제 요거 생략할게요 CURSE 그리고 코드 777-2024 기프트 스페셜 SORCERER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WEEK ONE 그러면 저한테 없는거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자고 자 코드 등록하는 방법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여기서 코드 누르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아 저거 10만명 남았으면 좋겠다 JJK PP SORCERER 자 네이버 성님들 도와주세요 오케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10만명 거 받았으면 자 그리고 JJK PP WEEK ONE 일주일 됐다 이거죠 아 됐습니다 11개 싹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드 번호 잊지 마시고 꼭 싹 들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11개입니다 총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쿠폰은 그냥 영상 보자마자 바로 긁는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리세는 굳이 필요한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떠서 그런가 아 이건 팔로우를 하네 자 1610개 주는 보상 다 받으면 몇개? 아 강화재료네 자 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덱은 고조 노바라 나나미 그리고 이 친구 이름 항상 까먹는단 말이지 야가 마사미치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곁다리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 4명이 지금 현재로는 베스트거든요 순서는 이제 야가 마사미치 1번 나나미 2번 노바라 3번 그리고 고조 4번 요렇게 배치하면은 무과금 덱 순서까지 완벽하다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지금 잘 되어져가고 이거 레벨을 올릴게요 오 자 노바라도 50 달성 개꿀이구요 나나미가 은근히 괜찮더라구 자 나나미 혹시 50까지 갈 수 있나요 선생님? 아 못가네요 자 48까지 자 요렇게 정리해드리고 무과금 덱분들 무과금으로 덱자 하시는 분들 저 따라오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초대 코드 많고 공유하시고 저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